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막 입대한 훈련병을 교육하는 신병교육대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마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국방력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데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 입영식장입니다. 이들은 이곳 신병교육대의 마지막 훈련병들입니다. 논산훈련소만으로는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일부 사단도 신병교육을 맡고 있는데 현역병이 크게 줄면서 더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곳 1사단뿐 아니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도 함께 문을 닫게 됩니다. 현역병이 줄면서 기존 군부대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던 27사단 일명 이기자 부대는 2022년 12월 해체됐는데 이후 주변 상권은 완전히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대구에 절정한 가수에 절정한 60만 대군이란 말도 옛말. 군 병력은 6년 전 50만 명대로 줄더니 2022년에는 48만 명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현 수준이 남아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입대해야 하는데 20세 남성 인구가 2037년에는 19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AI 과학기술로 대처해 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병력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 고심이 깊습니다. 대안으로 복무기간 연장, 모병제, 여성증병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어 정책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력 절벽에 따른 국방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 적정 상비병력 규모와 군 인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서경채입니다. 페이스러 heater 탄생 배제 élékas 비 MIL 첨부 ional